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오늘은 2019년 6월 8일 토요일 주말 운세 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경호울로 접어드려서 지금 오늘이 벌써 병자 일이 떴네요 병자 병자의 병화는 주로 태양으로 알고 있죠 일관별 들어가기 전에 약간 달라진 방법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외계어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댓글도 유심히 좀 보는 편인데 음 외계어가 아니에요 사실 누구나 조금만 공부하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는 제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래쪽에 간략하게 12운성에 대한 언급을 좀 곁들여서 재미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가 재미있다는 건 사실 좀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4조 들어가기 전에 주역점도 오늘 또 가볍게 없이 쳐봤어요 오늘은 어떤 주역점이 나왔냐면요 요거는 잘 보이실까요 위에가 얘가 산이고요 밑에 거가 요 한자가 잘 보이실까요 천둥번개 진을 이제 뇌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얘는 산누이라고 하는 괴가 됩니다 천둥번개가 산 아래에서 친다 이런 물상이 듣기도 하는데 제가 구한 추가요는 여기까지가 3까지고 제가 구한 추가요는 육사요라고 하는 네 번째 효가 되겠습니다 산누이는 굉장히 뽐낼 수 있고 또 반짝반짝 하는 괴상인데요 네 번째 효가 동하게 되면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좀 더 많은데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더 많으니까 이것부터 시작해라 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역시 괜찮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오늘 한 번 더 보자면 기해년의 경우월이고 병자일이 떴기 때문에 현재 불이 굉장히 강한 날짜가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병화 입장에서 편제와 상관이 이렇게 떴고요 그리고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아래쪽에 있는 것을 봐주시자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거든요 불은 여름에 가장 강해요 자축인묘 진사어미 신유수레라고 하는 12마리 띠동물은 누구나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이 화기운, 발산하는 기운이 가장 강한 것은 겨울이 아닌 여름입니다 지금 여름이죠 그리고 12운성 강약이 있어요 태어나서 쎄지고 사그러들었다가 잠자는 흐름이거든요 여름에 쎄다고 하다면 봄에 태어났을 것이고 봄에 태어나서 여름에 전성기를 맞았다가 가을에 사그러들었다가 겨울에 잠이 드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여름이죠 여름이고 병화는 알맞은 계절에 지금 온 거죠 근데 병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날짜는 병자리이기 때문에 자축인묘 진사어미 신유수레라고 하는 12마리를 계절별로 쪼갰을 때 자라는 것은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의 가운데에 있는 글자예요 제가 밑에 12운성의 흐름을 적어놨습니다 오늘 12운성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조금 암기를 하시면 좋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자일이잖아요 자일은 해자축 겨울의 가운데라고 했고 겨울에는 병화가 자는 계절이라고 했죠 근데 그중에서 절, 태, 양이 겨울에 해당하는 끊어지고 불안하고 불안한 시기를 넘어가는 시기 중에서 자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태지가 됩니다 그래서 태지가 해당하는 날이고 해자축이기 때문에 해는 뭐가 돼요? 절지, 끊어지죠 그래서 제가 절이라고 적고 이렇게 태 라고 적은 거예요 해자축의 해, 자, 절, 태 그리고 얘는 오한데 오하는 사오미의 가운데라서 걸럭 다음에 제왕 다음에 쇠라는 흐름이 있어요 장생목욕관대, 걸럭제왕쇠, 병사음음 그 다음에 절태양 오는 여름의 가운데죠 그래서 제왕지입니다 그래서 제왕이라고 적은 거예요 양간은 쉽습니다 얘는 양간이에요 양은 기어로 보통 이렇게 적어요 저는 음이 아니라 양간입니다 양간은 굉장히 쉽습니다 12운성에서 이것만 아신다면 좀 말이 길었는데요 자 볼게요 편제랑 상관이 떴다고 하면 상관의 일적인 활동성도 되고요 그리고 편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금전적인 흐름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전체적인 분들 전체 그냥 오늘 보게 되면 일적인 어떤 인연이 절지, 제왕지, 태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끝나거나 교체가 될 수 있고 나서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한 것에 이 제왕지 흐름 때문에 손해를 입는다거나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나 남자친구 혹은 기혼자분들은 자식분들이 좀 뭔가 뒤수습이 안 되는 일을 벌인다거나 무책임한 하루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이제 일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관별이니까 갑을부터 항상 저는 시작을 해요 갑목과 을목분들의 일관입니다 일관은 하늘도마뱀 만세력 같은 무료 만세력 어플에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양력이나 음력 표시하고 눕게 되면은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인 부분이 바로 자신의 일관이 됩니다 그 일관 한자를 보시고 제 일관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갑일관 문제 하겠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서는 실속이 떨어지고요 보이는 것보다는 과학의 일정의 실적 부분이 부풀려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분들 보시면 됩니다 을목은 일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성에서 뭔가 답답하게 주변에서의 제약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됩니다 자 이제 화일관들 할게요 병화와 정화입니다 병화일관분들은 가족분들에게 새 생명이 생겼다 2세 소식을 듣거나 혹은 새로운 어떤 비전이나 꿈에 대한 대화가 주변인들이나 가족들 사이에 오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일관분들은 친구라던가 혹은 친구가 아니거나 친구가 아닌 그냥 지인관계 중에서 본인의 어떤 일에 관계된 인연들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으로 또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화정환을 했고 무토 기토가 안 했네요 예 무토랑 기토 해볼까요 네 무토는 무일관분들은 이번에 하게 된 새로운 계약이나 일적인 부분에서 이게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헛수고가 될 수가 있으니까 좀 계약이나 일적인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기토 일관분들은 해왔던 공부라던가 해왔던 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건으로 기존 일이 아니라 다른 건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일관들 경금과 신금이 금일관입니다 경금 문제 하겠습니다 경금분들은 남편이나 사귀는 분들이 의욕이 많이 다운이 될 수 있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분들은요 하루 종일 좀 좋은 일들이 많겠습니다 특히 결혼하시고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한테 뭔가 발전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어서 좀 기쁜 날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호일관분들 할게요 임수와 개수가 있습니다 임수분들은 어떨까요 임수분들은 오늘 뭔가 금전적으로 횡재수가 있어요 돈적인 어떤 상승 길에서 돈을 줍는다거나 동전이나 하다못해 5천원짜리 혹은 재미로 샀던 복권 지난주에 샀던 복권이 5천원이 걸릴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않은 생각지도 않은 재물적인 그런 횡재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횡재수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500원을 주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내가 50원을 흘린 거예요 손해가 발생될 수 있는 거고요 혹은 이런 금전하고 관계가 없는 그냥 하루를 보내셨 분들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부인이나 여자친구분이 오늘따라 뭔가 항의를 하신다거나 지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좀 높은 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수일관분들 하겠습니다 이제 좀 많이 기다리셨죠 개수일관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부인이 뭔가 내 일에 대한 수습을 해줘요 일처리 능력이 굉장히 빛을 발하게 됩니다 부인이 없으신 그냥 싱글분들은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 여자친구나 내 부인이 나의 일을 수습을 해주고 그 처리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운세 안내가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수상담을 하고 있고요 개인 상담 요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쪽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상담 신청이 필요한 카페 안내 링크가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셔도 기본 상담 비용 그리고 계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저한테 문자 부탁드립니다 통화부터 주시면 기존 상담하시던 분께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상담이 끊어지거든요 네 그 부분 배로 부탁드리면서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살표를cke